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의 놀라운 사주풀이가 공개됐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407회에는 이름풀이를 위해 장명연구소를 찾은 김승수, 은지원, 김희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명가는 은지원의 이름에 대해 지원님 이름의 수리 획수는 잘 맞는다. 지원님은 태어났을 때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일 거다라고 보았다. 이에 김희철은 이 형 원래 이름이 은신기였다라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은지원은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데 신기가 뭐냐면서 외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장명가는 만약 그 이름으로 불렸다면 아마 정말 유명한 무속인인이 되었을 수 있다. 사주상으로 보더라도 귀몽건살이라고 해서 귀신의 무늬 3개씩이 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장명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주에서 보면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 물은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은지원은 전 지식은 없지만 지혜롭다라고 주장했다. 장명가는 이름으로 전생의 기운까지 볼 수 있다라며 은지원의 전생도 풀이했다. 그는 전생을 풀어보니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 예술적인 기운이 강하다. 상상력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한다. 신라에 화랑하시나. 조직원이 아니라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고 보았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는 더운 여름에 태어났다. 화의 기운이 아주 많은 사주다. 배우자의 자리가 목, 나무, 이다. 화의 기운이 많은 사주인데 거기에 물도 많다. 배우자의 자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기운을 보완하는 이름으로는 수와 목의 기운이 많은 이름이 좋다. 초성에는 니은디근니을듯 뒷글자에 기억티의치 들어가는 이름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장명가는 김승수의 이름도 분석했다. 장명가는 김승수의 이름을 보고 물가수는 이름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한 자다. 음의 기운이 많아서 시작이 안 되는 이름이다. 생각이 많고 결정이 늦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다. 김승수의 결혼은에 대해서는 성욕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강하다. 음적인 기운이 강하다. 성에 대한 욕구를 일로 풀고 있다라고 불의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고의 다산왕은 김승수라며 숙제를 잘 풀어야 결혼할 수 있다. 지금 이름을 쓰면 결혼을 못한다. 결혼운이 아예 없는 이름이다. 60세 이전에 결혼하고 싶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